HLB의 Immunomic Therapeutics는 우리는 MHC이기 때문에 다른 핵산, 스탠다드한 핵산을 사용하는 기업이랑 다르다고 했었거든요. 우리는 MHC2를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고 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다를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HC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T세포가 있고 MHC 있고 저번 영상에서 한 번 했는데 복습을 한 번 하면 이렇게 핫도그, 빵, 소세지, 펩타이드 그리고 T세포도 당연히 수용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셀프인지 셀프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내려와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셀포들은 이건 MHC1이거든요. MHC 클래스1에서는 모든 세포가 다 자기가 셀프인지를 밝혀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만들고 있는 단백질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조사해 주세요. 이렇게 펩타이드를 제시를 하면은 T세포 CD8입니다. 얘가 보고서 셀프네요. 합격. 셀프가 아니네요. 죽어. 그래서 야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클래스1. MHC 클래스1이고 클래스2는 또 뭐냐. 클래스2는 이제 이거를 갖고 있는 세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포가 아니라 일부라는 거죠. 이거를 갖고 있는. 몰래큘로는 분자거든요. 분자 한국말로. 특별히 이 MHC 클래스2 몰래큘로를 갖고 있는 세포를 바로 항원 제시 세포. APC라고 합니다. 항원이니까 어떤 의미인지 느낌이 싹 오죠. MHC 클래스1이랑 2의 차이가 여기서 있습니다. 항원 제시 세포라고 부르는 것은 MHC 클래스2고 모든 세포에서는 당연히 이거 하니까 항원 제시 세포라고 부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구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굳이 이런 용어를 만든 이유는 어떤 자기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은 거지 모든 세포가 다 이런 역할을 한다면은 이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혼동하면 안 되고요. 역시 MHC 클래스2도 펩타이드를 끼웁니다. 펩타이드를 끼우는데 이렇게 끼우죠. 앞에서 봤던 클래스1은 자신이 만들어내는 단백질을 끼우잖아요. 자신의 단백질을 끼우는데 MHC 클래스2는 자기가 아닌 자신이 끌어들인 외래물질. 밖에서 올래자 쓰거든요. 바깥 외자에 올래자 써서 외래물질. 바깥에서 온 걸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딱 왔죠. 항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를 제시해 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하냐. 내가 먹고 이렇게 제시해 주면 T세포가 확인을 하고서 오 이거구나. 이렇게 생긴 애들이 우리 몸에 진입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식세포. 대식세포는 식이죠. 식. 먹어식자 해서 무엇이든 먹는다. 무엇이든 먹는다. 그래서 일단 먹은 것을 세포네로 끌어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이렇게 먹어요. 그 다음에 소화랑 분해를 해서 촉촉촉촉촉촉 분해가 되죠. 이거를 이제 MHC 클래스2에 끼워가지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효소. 소화효소로 분해를 하는 게 여기서 하는 거고 잘게 부순 다음에 이거를 여기에 끼운 겁니다. 끼워서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는 건데 여기 밑에 이제 비세포도 있는데 비세포는 이제 대식세포랑 조금 다른 게 비세포는 여기 미식가라고 설명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 자기한테 딱 맞는 것만 끌어들이게 됩니다. 비세포는 이제 좀 그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클론. 클론 가설에 따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맞는 게 딱 있으면은 이제 끌어들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결합이 안 되죠. 맞지가 않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이게 CD4 플러스, CDA 플러스가 있었는데 이거는 킬러, 이거는 헬퍼였잖아요. 요게 이제 재판관. 클래스2의 재판관은 CD4, T세포입니다. T세포. 이거 헬퍼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재판관은 이제 사형 집행을 하진 않나요? 하지 않고 이제 자기인지 비자기인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 셀프가 아니네 라고 하면은 이제 헬프 행동에 나서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항체 생산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나는 이제 대식세포나 킬러체 세포의 활성화에 대한 헬프입니다. 밑에 내려가 보면은 여기서 여기 그 비세포가 더 도와주기도 하거든요. 우리 면역세포 중에서는 후천면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선천면역이 있고 여기는 뭐 수지상세포, NK세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후천면역에는 어 B, T, 세포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T세이고 이건 B세이라서 같은 후천면역이지만 B세포가 하원제시 역할도 합니다. 이건 제 예전 영상에 한 번 다른 적이 있는데 B세포가 더 주기도 해요. 이 T세포는 자기 혼자서 이걸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B세포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지고 어 이렇게 이렇게 재밌는 것은 이게 제시를 했어요. 이건 B세포가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야 받아보고 오 이거 우리 몸에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제시를 하고 바로 명령을 내려서 야 전투 준비해라 그래서 항체복제판이 대량 생산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맞았구나 우리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형제스 플라스마셀 셀로 분화해라 그래서 항체를 만들어라 그래서 T세포 명령을 B세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들어봤던 요거 시토카인 사이토카인 이거를 방출을 합니다. B세포 항원 제시를 이제 B자기로 판결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야 준비하자. 이것도 TH2 이것도 들어본 적 있죠? TH2랑 관련이 있습니다. 또 이미니오미 아 그 아 이거 그냥 약간 딴 얘기인데요. 제 채널 하다보면 중간에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또 많이 있어요. 구독자가 지금 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과거 영상들에는 이런 것도 다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한 번씩은 다 했는데 뭐 과거부터 보신 분들은 뭐 익숙해서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거를 다 일일이 할까 그런 고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질문 주신 분들도 많고 어쨌든 일단 결론은 그래도 하나씩은 다 그 설명을 한 번씩은 더 하고 있거든요. 다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거 다 생략하고 싶기도 한데 그러지 않고 이제 다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데 혹시 뭐 이해 안 되는 단어라던가 그런 게 있다면은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다음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댓글로라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항원 제시세포인 비세포 비세포는 그 수지상세포는 선천명이 면역이죠? 근데 항원 제시세포이기도 합니다. 비세포는 후천명이죠? 그러면서도 항원 제시세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천명이라고 다 항원 제시세포는 아니고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셔스토카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비세포는 플라스마셀로 분할을 합니다. 분할하는 게 돼가지고 플라스마셀 아까 봤던 그걸로 바뀌고 그림은 이렇게 그리죠? 보통 이렇게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그리나?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던 애가 그래가지고 이 만들어진 상체는 처음에 비세포가 먹은 것에 결합을 한다라고 합니다. 비세포가 먹은 거 아이고 뭐야 왜 이래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이 뭐냐면 비세포는 너나 할 거 없이 셀프 그 다음에 셀프가 아닌 거 할 거 없이 다 일단 자기가 끌어들여서 분해를 해요. 몸에 끌어들여서 분해를 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이거 판단은 누가 하냐? CD4 얘가 판단을 합니다. 셀프면 패스 그 다음에 아니면은 항체 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 몸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까지 봤으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건데요. 딱 봐도 이게 중요하다는 것은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민오믹 테라피틱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이제 MACC2 클래스2에 관련된 거거든요. 이거에 관련된 거 인데 여기에 관련된 것도 있죠. 헬퍼 이것들은 홈페이지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쪽에 강점이 있다. 최근에는 그동안에는 이거에만 집중을 했잖아요. PD1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것도 새로 밝혀지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성 잠재력들이 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랑 이거를 가지고 있고 유나이트 플랫폼 유나이트 플랫폼은 항원 제시 능력을 높여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일토대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그거 있잖아요. 이거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비세포가 비세포든 뭐 다른 항원 제시 세포든 이거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항체 많이 이런 메커니즘으로 치료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 항원 제시 능력을 높여가지고 항체를 많이 만들어서 치료를 하겠다라는 게 이미노미 테라피틱스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